성 마르티노 성 마르티노 성 마르티노 성 마르티노 아이들이 나를 닮지 않고 안나를 닮았는데 아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란 말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는 안나를 향해 나는 왜 너와 긴 세월을 함께 보냈을까 나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흑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었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어느 날 그는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는 볼일이 있어 외출하리다. 언제 되돌아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소. 여기에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돈을 조금 두겠소. 그렇게 말한 후 책상 위에 금화가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를 던져놓고는 훌쩍 말을 타고 떠나버렸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안나는 긴 세월 동안 작은 집에서 울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처음 그녀는 돈 후환이 자신을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기고 간 금화가 떨어지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이 젊은 흑인 어머니는 집에서 빨래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일밖에 없었다. 빨래감을 비벼빨면서 그녀는 마르티노와 젠이 태어난 것이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의 피부색이 흰색이었다면 그가 나를 두고 떠나지도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린 마르티노와 젠이 달려와서 총독이 금색 마차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과 밤에는 광장에서 불꽃놀이도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안나는 얼굴을 칭그린 채 내가 바쁜 게 보이지 않니? 나는 마차든 불꽃놀이든 구경할 여유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니?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모두 너희들 탓이다. 하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마르티노는 어머니가 화내는 것을 보며 슬펐다. 어린 남자아이는 피부가 검다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 일인지 아직 몰랐다. 어느 날 마르티노는 여동생 젠에게 말했다. 엄마는 잘못 알고 있어 중요한 것은 피부색이 아니라 영혼의 색인데. 그렇지 젠, 만약 우리들이 새하얀 영혼을 가지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면 우리들이 가난한 흑인이라는 것도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는 것도 아무런 슬픔이 되지 않을 텐데. 어린 젠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마르티노는 젠보다 나이를 조금 더 먹었지만 지혜롭고 영특한 아이여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또한 누구든 그를 좋아했다. 도시를 헤매는 개나 고양이도 그에게 친구가 되었으며 그가 불렀을 때 달려오지 않는 것은 한 마리도 없었다. 도시에서 가장 사나운 개라 할지라도 그가 있는 곳에 가면 고양이 새끼처럼 얌전해졌다. 그래서 우리 여덟 살 마르티노는 그 동네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마르티노와 젠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어머니를 도왔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란 깨끗하게 손질된 세탁물을 집집마다 배달해 주는 것이었다. 어느 따뜻한 아침 안나는 마르티노를 불렀다. 그녀는 작은 은하 세입과 큰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빨래를 하고 있었기에 피곤했던 터라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가 마르티노를 보면서 말했다. 시장에 가서 창거리로 무엇인가 사올 수 있겠지?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모두 거지들에게 주워버린다는 것을 엄마는 잘 알고 있단다. 그렇게 해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마르티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일주일 전 마르티노는 빵을 살 돈으로 나이 든 거지의 모자 속에 은하를 넣어주는 바람에 어머니에게 굵은 지팡이로 얻어맞은 적이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아직도 그때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건만 그의 마음은 늙은 거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노인은 이번 주 처음 동량을 얻는다며 기뻐하였다. 엄마 누구에게도 돈을 주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배고픈 불쌍한 노인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괴로워요. 그렇지만 마르티노 그 사람도 먹고 싶다면 나처럼 일을 하면 되지 않니? 자 이 은하 세입을 가지고 시장에 다녀오너라. 빵과 과일이 조금 필요해. 누구에게라도 속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돌아와야 한다. 마르티노는 엄마의 심부름하는 것이 기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저 뛰어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면서 바구니를 한쪽 어깨에 메고 손에는 은하 세입을 쥐고서 집을 나섰다. 그날 아침은 스프리토 산토 거리의 좁은 길은 사람들로 붐볐다. 마르티노는 달리면서 생각했다. 거리가 늘 보는 것보다 두 배의 사람으로 가득 찼네. 왜 그럴까? 흑인이나 인디안이나 스페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함께 있지. 천사는 예쁠까? 이렇게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성 도미니고 성당에 들렸다가 갈 수 있을 텐데.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뛰어갔다. 마침내 아루마스 광장에 도착했다. 이 광장은 도시 중앙에 있는 데다 큰 성당과 대주교관이 서로 마주보는 곳에 세워졌다. 여기는 그날의 유수라든지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뒤섞여서 자기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티노는 오늘은 멈칫거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뛰어왔기에 얼굴은 홍조를 띄고 있었다. 그가 광장을 거의 지나쳤을 때 불쌍한 목소리가 마르티노의 귀에 들려왔고 누군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부탁합니다. 도령님 나는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길거리 거친 돌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나이 든 여자 거지가 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날과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쭈글쭈글한 노파를 보자 마르티노의 마음은 금세 어두워졌다. 불쌍한 거지를 만났는데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세 입에 은하밖에 없었다. 도령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르티노는 노파의 불쌍한 모습을 보자 몸을 떨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머리에는 너덜너덜한 쇼를 쓰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엄마가 사오라고 하는 것을 사가지 않으면 매를 맞게 될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기보다도 더 가난하고 곤란에 빠져있는 사람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칠 수는 없지 않은가. 소년은 빈골에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폈다. 그리고 살이 빠져 뼈밖에 보이지 않는 노인의 손에 세입의 은하를 쥐어주면서 자 이것을 드릴게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하고 미소지으며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여자 거지가 않은 감사의 말을 듣기도 전에 성 도민이고 성당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는 아직 시장까지 가지 않았기에 조금이라도 성당이 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재단 앞에 가서 주님께 어머니의 말씀을 거슬렀던 일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성당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앞과 뒤에 개인 스카폴라가 붙어있는 흰 수도복을 입은 두 명의 노동수사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마리티노는 몹시 조용하고 정숙한 모습으로 정중앙의 재단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소녀는 조용히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저는 언제나 그 돈을 거지에게 주워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하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제 피부색이 검더라도 새하얀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빨리 아버지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또한 제가 가진 돈을 거지에게 주었다는 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릴 용기도 주세요. 아멘 하고 기도 드렸다. 마리티노는 1579년에 태어났고 쟤는 마리티노보다 2년 후에 태어났다. 그들은 학교라고는 가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불쌍하게도 흑인 아이들이었기에 읽고 쓰는 것을 배운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리마에서는 부자들의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흑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 오빠,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거야? 쟤는 가끔씩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어린 동생은 체념도 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리고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했다. 마르티노 역시 같은 마음으로 동생의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실 거야.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자. 라고 말했다. 드디어 두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다. 돈 후안 포레스가 안나와 아이들이 있는 리마시로 돌아왔다. 그는 페루 북쪽에 있는 에콰도르의 과야기 루시에에 가 있었다. 그곳에 가 있는 동안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지금까지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한 일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다. 그는 안나를 향해 사죄하듯 당신과 아이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버려두어 정말 미안하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돈을 보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진 누더기를 입게 했다니 정말이지 부끄러운 일이었소. 라고 말했다. 안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물을 수가 없었다. 단지 아이들의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만사는 해결된 것이었다. 훌륭한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무어라 해도 믿음직스럽고 당당해 보였다. 돈 후안이 돌아오자마자 마을 전체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가난한 일꾼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존경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돈 후안이 그녀에게 금이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준 일. 어디를 가더라도 마르티노와 젠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도시 안에 이미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 그리고 돈 후안이 마르티노와 젠을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에카도르에 데리고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읽고 쓰는 것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부자 아이들처럼. 그리고 우리도 예쁘게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쟤는 여자아이답게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야 용돈도 원하는 만큼 줄 수 있고 나는 너희들이 매우 훌륭하게 자라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돈 후안은 말했다. 돈 후안은 몇 주간 리마에 머물다 상부로부터 북쪽으로 가라는 청가를 받았다. 마르티노와 젠은 훌륭하고 멋진 옷을 입고 드디어 어머니와 작별을 하였다. 안나는 웃어야 좋을지 울어야 좋을지 몰랐다. 몇 년간 그녀는 생활을 위해서 아이들을 모질게 다루었다. 돈 후안이 자신을 버린 것은 아이들의 피부가 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아이들을 미워했는지 모른다. 그동안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누던 아이들이 막상 멀리 떠나는 것을 보자 슬픔에 빠졌다. 애써 외면하면서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워버렸다면서 마르티노에게 심한 벌을 준 것을 안타까. 안타깝게 여겼다. 그는 마르티노를 몹시 사랑했다. 뿐만 아니라 젠 또한 사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얘들아 아버지를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왕을 섬기는 높은 분이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를 창피하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아이들이 될게요. 마르티노가 말했다. 안나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하면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아이들이 태어난 스프리토 산토 시내에서 읽고 쓰는 것을 배운 흑인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일은 부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가난한 흑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지금 마르티노와 젠은 그걸 할 수 있게 되었다. 마르티노와 젠은 생활에 익숙해진 리마를 출발하여 수마일이나 떨어진 카야오 항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들이 타고 갈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항구에는 징귀한 물건들이 많았다. 두 아이들은 집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진 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인종과 희한한 배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큰 범선 위에는 커다란 돛이 바람에 날려 펄럭이고 있었다.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로 활발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무엇을 하는지 바쁘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중에서 마르티노는 둥을 구부려 큰 짐을 짊어지고 배로부터 물가까지 쉴 새 없이 나르는 많은 흑인 노예들에게 특별히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아버지, 저 흑인들이 나르고 있는 큰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돈호아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저것은 금을 나르고 있는 거다. 그리고 배는 왕의 용무로 모두 스페인으로 가는 거지. 아, 그래요? 라고 말한 후에 마르티노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그는 리마의 아득한 먼 산에서 나오는 금과 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태어나기 4, 5년 전부터 페루에 들어온 스페인 사람들은 금이나 은을 무척 좋아했기에 몇 천명이나 되는 가난한 인디언과 흑인들을 자신들 광산에서 일하도록 했다. 카이오 항구에 입향한 배는 왕과 기족들을 위해서 금과 은을 스페인으로 가져갔지만 인디언과 흑인들은 광산일에 지쳐 쓰러져갔다. 이것은 잘못된 거야.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불친절해서는 안 되는 건데 게다가 금을 탐하여 불쌍한 흑인들에게 저렇게 혹독한 일을 시키는 것을 보면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배에 금이 쌓여있는 것을 본 소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자, 빨리 가자. 쟤네 손을 잘 잡고 나에게 바짝 붙어서 오렴. 우리가 탈배는 저쪽에 있다. 과야키로까지의 긴 항해는 마르티노와 쟤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다. 그 도시에 도착하니 아버지의 백부인 돈 디에고 대 미란다가 마중 나와 있었다. 돈 디에고는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마음씨 좋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니, 너희들은 누구냐? 돈 후아는 이것을 농담이라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큰 소리로 내며 웃었다. 농담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남자아이는 마르티노, 여자아이는 쟤입니다. 편지로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의 엄마가 지금 리마에 있어요. 전 이 두 아이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 디에고는 자기 앞에 있는 두 아이들을 뚫어지게 쳐다본 후 그들의 아버지인 돈 후안에게 눈을 돌렸다. 불쾌한 모습이 얼굴에 드러났다. 마르티노의 작은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돈 디에고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깨달았다. 스페인의 좋은 가문을 가진 나의 조카가 하찮은 흑인 여자와 사랑에 빠지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마르티노의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있던 슬픔이 다시 떠올랐다. 왜 인간에게 피부색이 그렇게도 문제가 되는 걸까? 하느님께서 백인인 아버지의 영혼을 사랑하시듯 흑인인 어머니의 영혼 또한 사랑하고 계시는데 돈 후안은 돈 디에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태연했다. 두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입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해놓습니다. 백부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방을 준비해 주시고 충분한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마르티노는 어린 젠의 손을 꼭 잡고서 이 훌륭하고 멋진 옷을 입은 노인을 향하여 억지로라도 웃는 얼굴을 보였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 귀찮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소년의 말을 들은 돈 디에고는 갑자기 얼굴을 풀고 그들에게 웃음을 지었다. 너희들은 내 조카의 아이들이고 과야키로에 온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공부가 하고 싶다고? 쟤는 돈 디에고가 무섭지 않게 되었다. 할아버지 부탁드려요. 집을 떠난 후로는 그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돈 후안은 말했다. 맞아요. 지금 제가 특별히 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매우 공부하고 싶어해요. 돈 디에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르티노와 쟤는 과야키로에서 무척이나 행복했다. 그들은 깨끗한 집에서 살며 먹을 것과 입을 것들도 충분한데다. 매일 공부를 가르치러 오는 선생님이 있었다. 그들은 기쁘게 공부했다. 마르티노는 여덟 살이고 쟤는 여섯 살이었는데 둘 다 최선을 다했다. 아버지와 큰할아버지는 그것을 보면서 대단히 만족했다. 어느 날 돈 후안은 말했다. 착한 아이들이라고 제가 말한 대로죠. 성가시게 굴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돈 디에고는 백발의 머리로 끄덕였다. 그래, 내가 말한 대로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내 생활의 전부를 바꿀 것이라고는 너도 말하지 않았지. 마르티노와 쟤이 온 뒤로 집안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니? 이 두 아이들이 옆에서 힘을 주어서 내 집이 이렇게 행복한 곳이 되었구나. 과야키로에서 2년이 빠르게 지나갔다. 마르티노와 쟤는 지금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잘 알 수 있어. 리마에 있을 때의 슬픈 생활은 꿈처럼 생각되었다. 돈 디에고는 아이들에게 매우 친절히 대했고, 아이들은 그가 많은 점에서 아버지 돈 후안과 닮았다고 생각해 점점 가까워졌다. 리마에 있을 때의 그들과 지금은 너무나 달랐다. 마르티노와 쟤에겐 먹을 것조차 충분하지 않았던 적이 종종 있었다. 여기는 정말 좋아. 하지만 마르티노 오빠 언젠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래, 여기 언제까지나 있을 수는 없어. 게다가 엄마 생각도 하지 않으면 안 돼. 엄마는 혼자서 리마에 계시기 때문에 많이 외로우실 거야. 엄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마르티노 오빠, 우리는 이곳에 더 머물러야 할까?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귀여워해 주시니까 결코 어디로든 보내야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전적으로 맞는 말이었다. 돈 디에고 대 미란다는 조카의 아이들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아이들을 자기 곁에 두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나 이런 행복도 계속되지는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돈 후한 대 뿌레스가 파나마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그래서 그는 될 수 있는 안 빨리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여 넘겨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전에 잠깐 리마에 다녀오기로 했다. 돈 후한은 새로운 일이 아주 마음에 들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 기쁨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파나마에는 마르티노와 젠을 돌보아줄 친척이 없었기에 데리고 갈 수 없었다. 아이들을 엄마한테 데려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마르티노는 그럭저럭 안나의 좋은 말벗이 되어줄 수 있는 젊은이로 자라겠지. 또 쟤는 이제 여덟 살이지만 몇 년 후엔 누군가의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이런 그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숨김없이 말했다. 마르티노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아버지의 물음에 마르티노는 긴 생각이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가지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환자들을 낳게 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어요. 열 살이 된 소년이 진지한 얼굴을 보고 돈 후아는 곧바로 찬성했다. 그것은 흥미로운 이야기구나. 내 생각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거라. 다행히 리마에서 너를 교육시킬 만한 의사 선생님을 알고 있다. 그분은 마르세로 대 리베로란다. 마르티노가 고향에 돌아가 보니 어머니 안나는 이제는 스프리토 산토거리의 작은 집에 살지 않고 산 라자로 성당 가까이서 프란치스카 비레스 미구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머니의 양손을 벌려 마르티노가 되돌아온 것을 환영해 주었다. 아 얼마나 컸는지 나와 비슷할 만큼 커졌네. 안나는 오랜만에 마르티노를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어머니 집에 돌아오니 참 좋네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눈앞에 웃고 서 있는 키가 크고 튼튼한 소년을 보자. 안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하느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너희의 일을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도와주시기를.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다. 마르티노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났다. 그리고 리베로 선생이 조수가 되어서 매일매일 환자들을 치료했다. 그는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 산 라자로 성당에 가서 미사참례부터 했다. 그는 자신이 흑인이기에 백인들이 그다지 관심을 주지는 않지만 하느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모든 흑인들을 사랑하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불멸의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은 비록 검은 육체를 지내고 있지만 그 안에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이 사라질 때가 오면 천국에서는 피부색 같은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산 라자로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사제가 봉헌하는 미사에 참례하면서 마르티노는 생각하였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 누구의 육체라도 하느님의 모상대로의 영혼이 있기에 서로 사랑하는 일은 하느님의 뜻이다. 만일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도록 노력한다면 나는 진짜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다. 마르티노는 의학 공부를 기쁘게 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리베로 선생님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소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네. 그의 양손은 환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기억력 또한 놀랍다네. 어떤 어려운 약이라도 조제할 줄 알고 부러진 뼈를 붙이는 것도 잘 알고 있지. 하고 친구에게 말했다. 꼭 맞는 말이었다. 마르티노는 선생의 집에서 잠시도 떠나려 하지 않고 일에 전념했다. 그곳에는 천정까지 닿는 많은 선반에 병들이 꽉 차 있었는데 그 속에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 각가지 종류의 액체와 분말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모두 대 리베로 선생이 풀이나 나무로부터 얻은 약이었는데 마르티노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름을 다 외워버렸다. 어느 날 리베로 선생님은 시내로 왕진을 가시고 마르티노 혼자 작업장에 있었다. 마르티노가 상점을 청소하고 약초들을 말리고 있을 때 한 부인이 급하게 뛰어오면서 외쳤다. 리베로 선생은 어디 계시나요? 불쌍하게도 이 인디언은 출혈로 죽을지도 몰라요. 리베로 선생님은 안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응급처치를 하겠습니다. 인디언이 부축되어 들어와 침대에 눕혀졌다. 그곳에서 빠르게 행한 마르티노의 처치를 보고는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대야에 물을 받아왔고 해면을 준비해왔으며 작은 접시에는 신비한 향을 내는 흰 가루도 풀어놓았다. 그런 후에 그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 위에 몸을 구부려 조용하게 처치를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마르티노가 아주 심하게 보이던 상처를 물에다 씻고 흰 가루를 뿌렸더니 금방 출혈이 멈췄다. 이 어린 흑인은 도대체 누구지요? 맨 먼저 방으로 뛰어들어왔던 그 부인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그 말에는 경멸이 아닌 감탄이 실려있었다. 마르티노 대 포레스입니다. 리베로 선생님의 제자이지요. 게다가 그의 모습을 보니 대단한 제자네요. 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마르티노는 불과 몇 분 안에 응급치료를 끝냈다. 깊은 상처는 깨끗한 흰 천으로 감싸였다. 부상자는 앉아서 주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제 괜찮습니다. 조용히 쉬도록 하세요. 내일 다시 붕대를 갈아 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시면 이것을 마시세요. 인디언은 마르티노가 건네준 작은 병을 들고 신기한 듯이 쳐다보았다. 그것은 진한 빨간색을 띄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니? 인디언이 물어보았다. 포도주예요. 아저씨는 큰 쇼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시면 기운을 되찾으실 거예요. 라고 마르티노가 대답했다. 얼마 후 사람들은 의사의 집을 나갔다. 그들 중 두 사람이 다친 사람의 팔을 부축해 집으로 데리고 갔다. 다른 사람들은 제각각 지금 자신들이 보았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을 했다. 신비로운 소년이야. 리베로 선생님이라도 저렇게 훌륭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는 없었을 거야. 나였다면 그 피를 본 것만으로도 떨려 기겁을 했을 텐데.